안녕하십니까? 족집게도사 권중쇠의 절 구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찰 입구에 아름답고 우아하게 지어진 첫 정각 일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젓한 산길을 걸어 사찰 입구에 당도하면 먼저 우리들을 맞이하는 조그마한 정각이 있습니다. 기둥은 잘 보이질 않고 지붕만 화려하게 공중에 떠있는 듯 눈에 들어옵니다. 천상의 집은 이런 모양일까요?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천문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은 두 개의 기둥을 옆으로 세워서 지붕을 얻는 독특한 구조의 집입니다. 벽으로 막지도 않아서 또 그렇다고 일반 형태의 사각 기둥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곧 쓰러질 듯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둥 사이로 주변의 경치가 그대로 투영되어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여 환상적인 멋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누구의 간섭도 없이 그냥 들어오게 하고 또 바람도 아무 장애 없이 들락날락 거려서 여유가 있고 낙낙장성에 기대어 덜어는 쓸쓸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주문을 사찰의 입구에 세우는 의미는 누구나 편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음을 일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피부색이 달라서 차별을 한다거나 사상으로 편향한다거나 뭐 아무튼 가르고 차별하는 이분법적인 중생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절대평등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일주문입니다. 중생이 부처라는 오직 한 마음으로 속된 곳에서 성스러운 곳으로 또 욕망을 버리고 진리의 세계로 몸과 마음의 첫 발을 딛는 곳이 바로 사찰의 일주문입니다. 원효수님께서는 하나의 문이란 무엇인가 한 마음 가운데 한 생각이 움직여 하나의 행을 닫고 일승에 들어가 하나의 도에 머무르며 하나의 깨달음을 사용해서 모든 것이 하나의 맛인 것을 깨닫는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불교 교리적인 내용을 조형으로 나타내 보인 곳이 바로 사찰 일주문입니다. 환경에 이르기를 비유하면 거대한 바다가 모든 흐름의 의지처가 되는 것처럼 깨달음의 바다 또한 그러하다 차별이 있는 도리가 모두 깨달음의 바다로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사찰의 일주문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깨달음의 바다와 같아 하루 종일 바람처럼 열려 있습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모이면 한 맛을 내듯이 불교는 각양각색의 중생들을 깨달음의 바다에 들게 하려고 어떤 중생도 한 번도 막는 일이 없습니다. 일주문은 기둥이 횡으로 두 개에서 네 개가 일렬로 쭉 세워져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하나의 기둥처럼 기둥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일주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둥 두 개로만 큰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건축물의 완벽한 역학적 구조 속에 절묘한 균형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외국인들은 야! 뭔 저런 집이 있냐 신기해하고 참 아름답다고 다 일주문의 건축기술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또 일주문의 기둥은 나무나 돌을 주로 사용하는데 주로 나무를 사용하죠. 나무인 경우에는 다양한 기둥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무를 산에 큰 나무를 베어서 다듬지 않고 껍질만 베껴내서 그 우람한 자연 미를 살린 도랑주 또 기둥 가운데에 배가 부숙하게 나온 또 배흘림 기둥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돌 기둥의 경우에는 지면에 돌 기둥을 놓고 그 위에 나무 기둥을 얹어서 이렇게 세운 기둥을 아마 돌 기둥이라고 하죠. 또 그 일주문의 기둥을 바치는 초석은 이 바닥 돌이죠.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덤벙덤벙 이거 놓았다 그래서 덤벙주초입니다. 또 그랭이라는 콤파스 같은 것을 사용해서 나무를 잘라서 그 자연 돌 위에 덕 이제 얹어놓은 것을 그랭의 기법이라고 하죠. 그런 이 기둥이 참 아름답습니다. 일주문 또 기둥에는 여러분 보셨겠지만 거의 주련이라는 그 송판에 글씨를 써서 이렇게 붙여뒀습니다. 이것은 사찰의 특성에 맞는 글이나 불교 사상을 남은 글을 이렇게 주련으로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일주문의 주련만 봐도 부처님의 말씀을 아는 데는 손색이 없습니다. 먼저 양산 통도사 일주문 주련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간단합니다. 국지대찰, 불지종가 이렇게 양기둥에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통도사의 위상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주련이죠. 통도사는 나라의 읍등 가는 사찰이며 부처님의 종가집이다. 최고의 집이다. 하여 부처님의 전골사리를 모신 곳이라는 것을 입구에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용주사 산문의 기둥에는 산문이 일주문이죠. 용주사불이라는 사행시의 주련이 있어서 정조대왕의 효심을 느끼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용반 화운 용이 꽃구름 속에 서려있다가 주득 조화 조화를 부려서 여의주를 얻었네 사문법선 사찰에서 부처님의 법을 익혀서 불화재중 부처님 아래에서 중생을 제도한다. 참 기가 막힌 주련입니다. 사도세자로 인해 역적의 아들이 된 정조대왕은 어린날 궁궐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스물다섯 나이의 왕이 되어서 백성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왕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부모 은중경을 통해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불교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중생 구제의 서원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또 정조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련이 정조의 생각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주문에는 들어가는 꼭대기에 보면 편액이라는 현판이 있죠. 이 현판은 주로 사찰이 속한 산의 이름과 그 절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희양산 봉암사, 동리산 대한사 또 이렇게 큰 편액을 써서 아 이 절이 어느 산에 있고 절 이름이 이거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마는 또 또 다르게 그 상과 사찰의 편액을 일주문 바깥에 걸었다면 그 내부에는 일주문에 진짜 이름을 거는 경우도 많습니다. 겉에는 황악산 직지사 했지만은 그 속에 이렇게 살펴보면 짜문 이렇게 써져 있고 성주 송광사 일주문은 겉에서는 조계산 대승선종 송광사 했지만은 그 속으로 딱 보면 승보정찰 조계총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산의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주문인 조계문에는 현판이 세 개나 달려 있습니다. 선찰대본산 또 조계문 금정산 범어사라는 세 개의 편액을 전면에 척 걸어서 범어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범어사가 어떤 곳이냐 참선을 하는 근본 도량이다. 이면서 또 범어사는 조계문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찰이 일주문이 조계문인 것이 한국 선맥의 최고의 서정인 육조해능선사가 주석하였던 곳이 조계이기 때문에 많은 젤들이 조계문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편액은 주로 당대 명필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북글씨가 나무판에 선수 세 개죠. 걸려두고 있습니다. 구례 천은사 일주문 편액에는 지리산 천은사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글씨는 당대의 명필이죠. 유명한 명필인 원교 이광사의 글씨인데 이 세로로 물 흐르듯 이렇게 써서 그 천은사가 화재가 많이 났으니까 편액을 이렇게 물 흐르는 것처럼 글씨를 쓰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써 붙이고 난 다음에는 화재가 안 났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가서 보시면 편액을 바라보면 물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또한 직지사 일주문은 황학산 직지사라는 편액은 이 명필 원교 이광사의 제자인 송아 조윤형이 이 글씨를 부드럽고 여유가 있게 써서 황학산 직지사라는 글을 써서 일주문에 붙였습니다. 또한 구례 화엄사 일주문 편액은 지리산 화엄사라는 글씨가 써져 있죠. 이 글씨는 선조의 여덟 번째 아들 의창군 광이 쓴 글씨입니다. 이렇게 왕자가 사찰에 편액을 써주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일주문에는 이 황사 일주문에는 큰 대문과 담장으로 닫혀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원래 일주문은 문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왜 원래 문이 없던 일주문에 문이 생겼냐 하면 이 황사는 성군이 주둔했던 사찰입니다. 그래서 지범계차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고에 아주 철저했던 그 성군의 우두머리였던 벼감각성스님의 사상을 나타내서 성군이 주둔했던 사찰은 주로 담장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주문에는 여러분이 쭉 들어가실 때 그냥 뭐 들어가면 일주문이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양 기둥이 서있는 옆에 이렇게 보면 청룡과 항룡이 두 마리의 용이 고개를 쭉 내밀고 조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이 누구냐? 난타와 우바난타 용왕의 형제입니다. 이 용이 왜 일주문에 서있느냐? 증일암경에 보면 이 두 마리 용이 하도 성질이 포악하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 때 부처님께서 목련존자를 시켜서 이 두 마리 용을 좀 홀내줘라. 그래서 목련존자가 그 마을의 용인데 가서 탁! 목련존자의 신통력으로 용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하도 놀래가지고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하니까 우리 스승은 부처님이시다. 그러면 저도 사찰에 가서 좀 배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와라 해서 이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그러면 저는 일주문을 지키겠습니다. 해서 일주문에 보면 용이 두 마리가 항상 있어서 이 불법을 수호하고 또 사찰을 드나드는 부자들을 보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대구 동화사의 일주문인 봉학문 천정을 이렇게 쳐다보면 천정 속을 뚫고 나온 정령과 황령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일주문 천정 보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용이 이 사람들이 잘 가고 있는지 또 불편한 마음은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야 되는데도 자기 놀이에 바빠가지고 거기 여의주를 가지고 서로 그냥 가지고 놀면서 재밌어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야 저 사람 어제 옷 샀는데 예쁘더라 또 누가 일주문 앞에서 합장하고 저를 잘하는지 한번 보자 내 얘기도 하고 이렇게도 자기네들끼리 희낙낙하는 모습도 재밌죠. 예비엔에서 순천 송광사 일주문 양기둥의 용왕은 어떻습니까? 난타와 우바난타 용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승부사찰 송광사를 지키려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뿔을 턱 달고 문을 부릅 뜨면서 근무중 이상없음 해가지고 딱 인사하듯이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도 보시면 재밌습니다. 사찰의 일주문은 꼭 문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남 대흥사 도서람은 들어가는 입구 바위 자체가 일주문이죠. 또 지리산 벽송사는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대나무 숲길이 일주문입니다. 또 사찰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산성 안에 있는 남은 교룡산성 성국사 일주문이나 강하의 삼랑산성 전등사 일주문 이런 것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조그만하게 이렇게 구멍을 내놓은 곳이 바로 일주문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나는 것을 보면 경산환성사 뒤로 이렇게 올라가면 성전함이 있는데 여기 일주문은 집에 두 칸집을 한 칸을 사람이 이 통로로 만들어서 일주문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소박한 멋을 풍깁니다. 이처럼 사찰의 일주문은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일주문은 사찰을 찾는 부자들이나 방문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죠. 왜냐고요. 이렇게 교리적으로 상징성도 대단하고 건축적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고 있는데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슬하죠. 그러니까 그 옆에 도로가 잘 나 있으니까 승용차를 타고 절 마당까지 그냥 쑥 지나가 버리니 일주문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일주문을 우리 스님들이 세운 그 의미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절 입구에 일주문 밖에 하마비 말에서 내려서 어떤 관찰사가 어떤 정성판사가 오더라도 이 하마비에서 내려서 걸어서 부처님께 들어와서 예경을 하라고 해서 하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 승용차가 말이죠. 일주문 바깥에 주차장을 만들어 두고 거기서부터 걸어 올라가면 그 정말 산사의 솔바람 향기 속에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벅찬 감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일주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데 부처님께서 나를 보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또 부처님이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이렇게 가슴 벅찬 느낌을 가지고 일주문에 서서 예경 앞, 반배 합장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인안경에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 이 문에 의지하여 성불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주문을 지나면서 나도 성불할 수 있다는 그러한 서원을 가져야 되겠죠. 예, 유쾌한 쪽집게도사 권중쇠 절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